인스터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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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S.M.R 오늘의 먹방은 그리고 대왕 랍스터 먹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대왕 랍스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삶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삶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썸네일 이 정도면 됐어 먹어봅시다 우와 잘 안먹었지만 한장 이게 너무 잘 안먹었어요 쫄깃쫄깃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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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오징어 우와 바삭바삭 콜록 오븐 cases 복으러 씨앗 소스 성격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정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